대결입니다. 청취회 깜찍한 요정, 다나! 2번째 곡은 이 곡을 다 포기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건들기 말라 앨범을 벗어버린 아프기 앨범을 벗어버린 사랑 이제야 알아버린 나를 흉성할 수 있는 빛나는 유 보자 버릴 영원하게 나는 빨리 연하여 나의 눈 사랑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게 무지간만 부른다 날 위해 떠나버린 나를 위해 같이 내 밤을 너를 둘러봐도 아무런 대답 없는 너의 모습은 하늘에 안 내리는 빛 속에 남았어 반대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쉽게만 생각하며 사랑하고 이제야 알아버린 너의 사랑은 흉성할 수 있는 조용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